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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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 분 자셨어 아니요 아는 동생이랑 밥 먹으러 가다가 잠깐 들른 거예요 아 뭐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할까요 빨리 그래 어 준아 들어와 어 어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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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